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볼 건데 원래 9월달은 큐티 본문이 보면 고린도 후서, 시편, 요나서 요나서는 끝에 몇 장 안 돼요. 요나서 자체가 4장짜리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준비를 할 때는 요나서 잠깐 하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가 많으니까 고린도 후서를 조금 다룰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서를 준비하다 보니까 요나서가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서가 4장밖에 안 되는데 되게 이렇게 여러분하고 나누면 좋을 포인트가 많아가지고 그냥 요나서만 하기로 하고요. 고린도 후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시느냐. 고린도 후서는 제가 몇 년 전에, 몇 년 전인가? 하여튼 그때 제가 고린도 후서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그때 걸 여러분이 큐티 강좌 찾으시면 시편도 있고 고린도 후서도 있고 전조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실 때 조금 놀라지 마실 거는 지금보다 훨씬 젊은 저를 이렇게, 뭔 소리냐. 하여튼 그걸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우리가 요나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4장밖에 안 되니까 좀 일찍 끝나지 않을까? 그런 큰 기대감이 있으셨다면 조금 그거는 접으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제가 4장밖에 안 된다고 그랬지만 너무너무 빨리 읽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재미있어요. 내용이. 이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평소에 보실 만한 그런 평범한 내용이 아닙니다. 사람을 이렇게 물속에 막 집어던져 죽이고 그리고 또 죽이려고 던졌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삼키고 3일 동안 뱃속에 죽지도 않고 있다가 또 뱉어내요. 뱉어내고 또 한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온 성이 그냥 갑자기 뒤집어져서 회개를 하는 아주 진짜 다이나믹하고요. 평소에 이렇게 읽기, 접하기 쉽지 않은 그런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의 초점이 과연 그냥 그 재미있는 이야기, 무슨 신청정 같은 그리고 어떤 그 기적, 그리고 어떤 그 물고기, 그런데 초점이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그냥 어떤 그 이야기에 빠져가지고 이야기만 이렇게 재미있게 읽다 보면 요나서가 원래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 그리고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흐려져요. 흐려지고 괜히 이제 그런 싸움만 남는 거예요. 주로 이제 대학생들이 요나서를 이제 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묵상할 때 그런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묵상 시큰하고 나서 묵상하고 나서 싸우는 것이 그런 물고기가 있냐 없냐. 그래서 있으면 증거를 대봐라. 그래가지고 뭐 또 이제 뭐 예전에 저도 찾아봤거든요. 이걸 보니까 뭐 사람이 이렇게 물에 빠졌는데 무슨 스펀고래라고 그런 종류의 고래가 있대요. 요즘 스코틀랜드의 어떤 포경선에서 그 사람이 빠졌는데 실제로 삼켰대요. 삼켰는데 며칠 지나고 이제 그 고기를 잡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의식만 이렇게 잃고 살아있었다. 그런 이제 실제적인 기록도 있고 해서 뭐 그게 증거다 아니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논점을 잃어버리면 그런 싸움만 하다가 끝난다는 거죠. 제가 대학생 때도 어떤 형님이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초청 강사가 막 설교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그냥 한 사람이 가서 그 큰 성에 회개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 듣고 온 성이 다 회개를 하고 이렇게 돌아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막 그걸 이렇게 따지면서 강사 목사님하고 이렇게 일종의 막 어떤 좀 시끄러운 대화를 하는 걸 제가 본 기억도 있거든요. 우리 안에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기적적인 또 뭔가 좀 범상치 않은 이 이야기 가운데 실제로 이게 있었냐 아니냐. 이 부분은 얘기할 거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요나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묵상의 포인트가 뭐냐. 그걸 내가 더 정확하게 캐치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두 포인트는 첫 번째 요나의 신앙 상태에 대한 묵상입니다. 선지자 요나에 대한. 그래서 요나의 끊임없는 불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 그리고 요나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세계관의 그 충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볼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과연 역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먼저 저자와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나는 구약에도 등장하고 신약에도 등장합니다. 요나서 말고 요나서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대충 듣고 또 아시겠지만 요나라는 한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죠. 하나님이 종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 가서 니누에라고 하는 큰 성이 있는데 망한다. 이야기를 하라 그러죠. 그런데 요나가 안 갑니다. 안 가고 도망가죠. 도망가다가 물고기에 잡혀서 3일 동안 고생하다가 다시 이렇게 끄집어 나와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다시 니누에라는 그 성으로 가라. 가서 내가 전하라고 하는 말 전하라. 그래서 가서 전했더니 뒤집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요나가 삐쳐요. 삐쳐가지고 막 화를 대견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요나가 갑자기 끝나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요나서가 언제 쓰여졌냐. 정확한 활동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선지자 요엘의 동시대거나 혹은 조금 후대 책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나가 어떤 인물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인물의 어떤 상징, 특징이 있어요. 대명사라고 하는. 예를 들어 믿음의 대명사는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지혜의 대명사는 솔로몬. 그리고 순종의 대명사는 이삭이고 배신의 대명사는 가른류다. 이런 식의 어떤 대명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특징. 그러면 요나는 뭐의 대명사일까? 요나는 뭐의 대명사일까? 의심의 대명사 도마가 있다면 구약에는 불순종의 대명사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는 원래 이름이 히브리어 뜻이 비둘기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비둘기같이 그렇게 평화롭고 뭔가 이렇게 순종적인 그런 느낌은 전혀 없죠. 참고로 여러분 사도 베드로 있죠? 베드로 아버지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 아버지 이름이 요나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거든요. 바는 아람으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모나예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이 그런데 목사님 어느 데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네요. 그럼 요나 아버지가 요나입니까? 요한입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원래는 요나래요. 이 히브리어 이름 요나가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헬라화 되면서 요나가 요한나, 요하네스, 그리고 독일식으로는 요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아들이나 요나의 아들이나 사실은 같은 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뭐 격가지 얘기고 어쨌든 요나가 이제 그런 사람인데 구약에서는 어디 등장하냐면 여기 등장합니다. 이러한 게 하하 14장 2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요하께서 그 종 가드 헤벨,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함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기에 한 번 등장합니다. 요나서 말고에 등장하는 성경 9절이죠. 주일날 목사님이 여로보함 얘기하셨어요. 여기 나오는 이 어디 있습니까? 여로보함이 주일날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그 여로보함입니다. 여로보함 2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되게 힘들고 못 살았는데 회복된다. 잘 살게 된다. 그 얘기를 이제 요나에게 하라 그러셨고 요나가 한 거예요. 했더니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렇죠? 회복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것도 그냥 이상한 얘기도 아니고 이 나라가 다시 부국강병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선지자의 명성과 덕망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요나는 어느 한쪽 구석에 찌그러져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 듣고 니누에 가다가 망한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이 부분이 요나의 예언을 통해서 진행된 그 부분이라면 사실은 요나는 이름 없는 그런 선지자가 아닐 거라는 거죠. 이야기했고 예언을 했고 그 예언한 대로 성취된 것을 보는 신명기에 보면 이 사람이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는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이 사람의 예언이 성취가 되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성취가 안 되면 거짓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참 선지자였던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만한 그런 큰 선지자였을 거라고 봅니다. 구약 속의 요나가 이렇다면 신약 속에는 요나가 언제 등장할까요? 신약에 요나가 등장하나요? 어디서 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요나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본인의 십자가와 부활의 예표로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뭔 얘기를 하십니까? 요나가 사흘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 예수님도 사흘을 땅 속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던 그 부분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요나를 얘기하면서 첫 번째 물고기 배 속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이야기 그게 예수님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요나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요나가 활동했던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은 어떻게 했을까? 이제 그 배경을 알아야 요나의 이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불순종하고 도망다니고 그렇게 고생을 하나 그러나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 우리가 얘기한 대로 굉장히 이제 잘 된 시대예요. 그러니까 영토가 확장되고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죠. 그 전에는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못 살았습니다.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네가 이렇게 못 사니까 그래서 나를 못 숨기는 건가? 그래서 막 너무너무 힘들면 사람이 악에 바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를 떠난 건가?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복을 주셔서 그렇게 너네가 원하는 복 줄 테니까 아 이게 하나님에게 온 복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잘 생기고 잘 믿자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 2세 때 이제 복이 오니까 잘 되니까 오히려 그 복 때문에 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야 이제 뭐 하나님 필요 없네. 그리고 뭐 이제 나라도 회복이 되고 이제 뭐 힘도 세지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복을 주신 이유는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라 잘 믿으라고 준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더 믿으면서 떠나는 거예요. 믿으면서만 떠납니까? 이 당시에 전체적으로 나라가 타락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 복이 유권자, 유력자, 어떤 위에 어떤 지도층에게 몰리고 밑은 더 못 살게 되는. 그리고 정의와 공의는 땅에 떨어지고 완전히 뭐 나라가 이제 뭐 이제 뭐 이제 있는 자들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죠. 저는 주일날 예배를 들으면서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나 그리고 이 요나세를 읽으면서 꼭 요즘 같지 않나 여러부와 미세의 시대가 뭐 너무너무 풍요하잖아요. 없는 게 없잖아요. 없는 게 없지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도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잘 살지만 우리나라가 잘 살지만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져가는 그 느낌들을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지워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 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는 번영하지만 타락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주일날 얘기했던 호세야인 거죠. 호세야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아무스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런데 그 얘기 듣고 돌이키지 않죠. 돌이키지 않고 더 타락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안되겠다라는 거죠. 메시지의 내용은 내가 이스라엘을 버렸고 그래서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서 한 나라를 이렇게 세울 거야. 그리고 그 나라가 나 대신 너희의 잘못된 부분들을 심판할 거야. 이건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나라가 어디냐.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거죠. 아시리아 나라의 수도 정도에 해당되는 중심도시가 바로 요한이 가야 되는 니누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요나가 가서 만약에 이 나라 백성들이 회개하고 잘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잘 돼가지고 자기 민족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심판하게 되는 도구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가고 싶겠어요? 가서 잘 되면 우리가 망하게 되는데 그리고 더 억울한 건 우리가 잘못했다 쳐요. 그런데 나쁜 걸로 치면 우리도 나쁘지만 아시리아는 더 나쁘거든요. 완전 깡패 같은 나라예요. 그 당시에 그 기록들을 보면 아주 잔인한 민족입니다. 침략해서 침략에 들어가서 민족들에게 했던 그 일을 보면 제가 여기서 말하기가 참 민망한 그런 일들을 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이건 여러 이스라엘 구약의 선지자들이 고민했던 건데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왜 더 악한 민족으로 우리를 때리냐? 이게 이제 선지자들의 답답함이었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고민했던 사람이 이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은 다음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요나 이제 요나를 볼 건데 그래서 니누의 회복이 꼭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요나서의 구조를 보면요. 요나서가 내장밖에 안 되지만 특징이 있어요. 바로 평행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요나서가 이상하게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니누에는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요나는 이제 뿔 따고가 난 거예요. 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요나하고 대화를 하죠. 대화를 하면서 이제 요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박농구를 보내겠는데 또 박농구를 가지고 또 이렇게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랬더니 요나가 이제 너무나 화를 내니까 너 왜 이렇게 화를 내냐 이러다 끝나요. 이렇게 하다 끝나요. 답을 안... 요나의 답이 안 나오거든요. 갑작스럽게 질문으로 이렇게 끝나니까 끝나니까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거 뭔가 뒤에 더 있는데 유실된 거다. 뭐가 더 있을 거야. 이렇게 끝날 리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가 이렇게 특이하게 끝나는 건 하나님이 요나의 답을 들으려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책 전체의 구조가 그렇게 수사학적으로 수사학적으로 그 구조가 그렇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질문으로 끝난다는 거죠. 바로 평행적인 구조입니다. 이 사장의 특이하게 끝나는 부분이 이 책의 전체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저자의 어떤 고도의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구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구상이냐. 첫 번째 단어 사용을 평행해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1장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일어나 가서 외쳐라. 이렇게 얘기하죠. 니누에 가서 외쳐라. 그런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또다시 요나에게 일장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그런데 차이는 뭐냐 하면 1장에서는 일어나 가서 외쳐라. 어디로 가야 돼요? 니누에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갔어요. 그러나 니누에로 안 가고 요빠로 갑니다. 도망가려고. 그리고 3장에서도 하나님이 요나에게 또다시 이제 정신 차렸지? 일어나 가서 외쳐라 그래요. 그래서 요나가 일어납니다. 갑니다. 니누에로도 갑니다. 이분에는 도망 안 가요. 그런데 니누에로 가서 성경에는 니누에가 굉장히 큰 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저 끝까지 걸으려면 한 3일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요나는 보면 하루 이야기해요. 가서 선포는 하기는 하는데 3일 동안 걸리는 그 큰 성이니까 굉장히 3일은 걸렸지 않았겠어요? 이야기하고 다르면 더 걸렸겠죠. 그런데 하루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한 문장만 얘기합니다. 한 문장만 딱 얘기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지만 끝까지 하지 않는 그렇죠? 순종하는 척하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리고 요나서는 테마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 3장이 단어의 평행을 가지고 있다면 남은 게 뭐예요? 2, 4장이잖아요. 2, 4장은 순서가 비슷하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러분 표에 있어요. 보세요. 1, 3장은 소명 하나님이 이제 요나 보고 일어나 가서 외치라 그러죠? 3장에도 또 요나에게 일어나 가서 외치라 그랬습니다. 비슷하죠? 그리고 요나가 일어나서 그런데 어디로 가요? 니누에로 안 가고 다시 쓰러 갑니다. 여기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폭풍을 일으키죠. 요나의 행위가 나타납니다. 니누에 가서 외칩니다. 사공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니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선장이 야 너네 뭐하냐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래요. 왕이 일어나서 너네 뭐하냐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요. 선원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폭풍을 잠잠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돌이키십니다. 이 단어들이나 주제나 사건들을 이렇게 평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2장 4장도 보면 요나가 구출되고 요나가 화를 내고 요나가 기도하고 요나가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 응답하시고 그런 어떤 수사학적으로 이걸 맞추는 그것들이 요나서 안에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 요나의 소명이 나오고 여기서 3장에서는 요나의 재소명이 나오죠. 다시 부르시는 재소명이 나오고 그리고 2장과 4장은 어떤 면에서는 니누에와 상관없는 요나의 씨름 누구와의 씨름이죠? 하나님과의 씨름 2장은 물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의 이야기예요. 뱃속에서 하나님과의 씨름 4장은 니누에는 이제 끝났고 끝났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요나의 마음의 분노 그것과 하나님과의 어떤 싸움 씨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요나서는 4장이니까 간단하게 1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요나가 불순종하고 그리고 2장에서는 요나의 감사시 3장에서는 요나가 다시 가서 선포했더니 니누에가 회개하죠. 그리고 4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요나의 고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여기서 감사시라고 되어 있는데 표현은 제가 감사시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것도 여러분이 곰곰이 묵상을 해보시면 좋을 부분입니다. 정말 감사했나?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요나가 이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돌이켜서 물고기가 요나를 다시 내뱉죠. 토해내죠. 회개했기 때문에 토해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1,2,3,4장을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빠르죠? 네.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은 진짜 좀 빨리 갈 수 있도록 자 1장 여기 보면 이제 뭐 하고 있죠? 이제 밀어넣고 있죠? 네. 자 보겠습니다. 1장에 보면 요나가 이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앞에 먼저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우리 아까 봤던 대로 너네 일어나 가서 니누에 가서 얘기해라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아무 말도 안하고 그냥 도망가요. 그냥 짐을 바로 싸죠. 명령하시는데 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요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파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전무후무한 일이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냥 말씀하셨더니 요나가 그냥 아무 말 없이 짐을 싸더니 어디 가는 줄 알았더니 엉뚱한 데로 가는 이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진 거죠. 왜 요나는 도망갔을까요? 그냥 예를 들어 불순종 하려고 했으면 안 가요. 그리고 그냥 이스라엘 그게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요나는 굳이 이렇게 배를 타고 도망을 가려고 했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선지자라고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관 신관이 아직 완벽하지 않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건 이스라엘에서만 이렇게 좀 능력이 있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워했던 게 뭐냐면 가난에 가서 왜 바을과 아세라를 섬기냐 하나님은 이쪽으로는 잘하지만 이쪽으로는 좀 모자라지 않을까 해서 했던 거예요. 그렇죠? 기적과 그런 거 싸움은 전쟁은 잘하지만 농사짓고 부자되게 하는 거는 바을이 더 잘하지 않나. 그러니까 요나가 왜 피하려고 했으면 그냥 이스라엘 안에 어디 숨지 왜 멀리 다시스러 가려고 했을까? 왜냐하면 거기 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 되세요? 그래서 갔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있고 다른 나라에는 조금 없거나 약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 보면 요하의 얼굴을 피하려고 3절 안에 두 번이나 넣습니다. 이건 뭔 말일까요? 성경은 요나의 불순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1장에서는 요나가 왜 도망을 가려고 하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거의 3장까지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요나가 그냥 싫어하는 그 표정만 나오지 왜 요나가 이렇게 하라니 명령을 이렇게 불순종하려고 하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요나스 4장 2절에 나옵니다. 그 경로를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요나가 요빠로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려고 배를 타요. 여기 있죠. 니누에는 어딨냐?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아마 여기 어디선가 폭락 만나가지고 뒤집어지고 물고기 잡혀 먹고 이런 일이 이쪽에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500마일 그리고 550마일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얼마나 멀리 가려고 그냥 이 정도 가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도망을 가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가 지금 학자들은 스페인 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니누에 있는데 아예 간 김에 제대로 도망가는 거죠. 제대로 멀리 갑니다. 자 이제 가다가 이제 잘 갔어요. 또 성경이 보니까 마침 또 도망가는 배가 있네요. 그래서 배를 탔어요. 하나님 인도하신 갔죠. 배를 탔는데 이제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요나는 굉장히 평안해요. 외부적으로는 파도와 폭풍이 있지만 요나는 잠을 잡니다. 4절 5절 보면 요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완전 난리 난 거죠. 그래서 신 부르고 난리 났어요. 짐 버리고 그런데 요나는 뭐예요?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든지라. 이게 무슨 이유일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죠? 어떤 분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여기 보면 하나님이 큰 바람을 일으키신 거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하나님 믿는 믿음이 너무 컸던 요나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배에서 풍랑 일 때 주무셨던 것처럼 요나도 그렇게 큰 믿음 가운데 잠을 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그렇지 않죠. 여기서 지금 폭풍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일으키셔서 뭔가 깨우려고 하시고 뭔가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는데 전혀 듣지 못하는 영적인 뭡니까 잠든 상태라는 거죠. 이게 단시 육체적으로 잠든 게 아니라 요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셔서 얘기하셔도 전혀 듣지 못하는 이게 어떻게 안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안 들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걸 못 들을 정도로 영적으로 깊이 잠든 것 같은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확성기 대고 얘기하시는데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이건 요나의 밑층에 들어서 잠이 든 건 요나의 믿음 조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나의 영적인 무지 하나님이 종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젖어 듣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를 얘기하죠. 그랬더니 선장이 나타납니다. 선장이 나타나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러되 자는 자여 어찌 하미냐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의 말투가 꼭 하나님 말투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선장이 와서 죽으려고 하니까 너도 가서 기도해라 그게 아니라 꼭 하나님이 선장의 모양으로 내려와서 지금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기 보면 일어나 외치라 일어나 구하라 가 1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하고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우리 안에 계속 연상시키는 거예요 선장의 이야기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음성같지 않니? 또 보면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거 읽으면 생각나는 문장이 있습니다 니누에 가서 얘기했더니 니누의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뉘앙스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요나가 너 빨리 일어나 뭐해 정신 차려 했더니 요나가 자기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요아를 경애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이래요 경애의 다른 말은 두려워하는 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에 보면 두려워한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것도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우리에게 매칭시키고 연상시키는 어떤 구조인 거죠 과연 두려워하냐 여기서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애하는 사람이 요나예요 아니면 이 선원들이에요 선원들이라는 거죠 이걸 지금 비꼬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과연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 맞습니까 경애했다면 이러고 있으면 안되잖아요 어제 큐티학교가 새롭게 시작됐는데 여기 큐티학교 들으신 분은 기억나실까요 제가 일과 얘기할 때 하나님을 경애하는 게 뭔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경애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애하는 건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그냥 찬송 열심히 하고 때마치 기도하면 하나님을 경애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애하는 건 내가 그분의 말에 귀기울이는 거예요 그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두려워한다 부모님을 경애한다라는 건 그냥 뭐 부모님 칭찬해 드리고 아빠 킹왕짱 뭐 이런 얘기하고 그게 경애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뭘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걸 마음에 품고 그걸 순종하려고 할 때 야 네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경애하는구나 지금 요나에게 하나님의 경애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뭐 그토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요나는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상태를 너는 나를 경애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묵상할 때 하나님이 사울왕을 싫어하셨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그 말이 어디 나옵니까 사무엘이 와서 사울왕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배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내가 이 양들을 왜 안 죽였겠어요 이거 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했던 거죠 좋은 거 남겨놨습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애가 뭐냐 그건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더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더냐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떠세요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정말 거기에 집중하세요 아니면 수많은 옵션을 걸어놓고 그중에 맞으면 하고 아니면 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무리 니누에 가라 그래도 나는 다시스 나는 다시스 가는 거지 설마 죽이게 하겠어 그래서 믿음 좋게 주무시고 그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 이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나를 경여하는 자라고 어디 가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넌 내 말에 두려워 떨지 않잖아 너무 할 말이 없죠 목사로서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고 하나님을 가장 섬기고 하나님을 가장 믿는다고 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지 않으니까 성도님들이 뭘 보고 배우시겠어요 이번에 참 어려운 사건들이 터졌을 때 목사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 댓글 중에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본 게 하나 있어요 기독교 너네 지도자들은 북한의 김정은이 한테 그 옆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봐라 너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냐 그렇게 그런 내용이 댓글이에요 그때 어떤 게 있었냐면 군사대장 같아요 그 사람들이 김정은 얼마나 젊은 사람이에요 앉아있는데 얼마나 공포정치를 하는지 입을 가리고 얘기하잖아요 보셨어요?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입을 가리면서 이러면서 무릎을 꿇고 그 옆에서 얘기하니까 김정은이 앉아라고 뭐하냐고 너네는 그 정도도 안 하지 않느냐 하나님 경애한다 하나님 두려워한다 하지만 너네는 김정은 두려워하는 정도로 너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그런 사람들이냐 너무 책임피한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첫 마디가 뭐였어요? 네가 내 말을 멸시하고 죄를 지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선원들이에요 그들이 요하를 크게 두려워하여 재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기 두려워하여 의 단어가 경애하고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뭐 어떻게 하면 좋냐 막 그랬더니 요나가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해결책이 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지를 내가 아느라 자기 희생에 그렇죠?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도 아는 것 같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잘 보면 자기를 바다에 집어 던져서 죽이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 이 모든 문제는 요나니까 요나를 죽여 하나님이 그런 교육을 가지고 계셨던 걸까요 그래서 요나의 마음속에 그런 깨달음이 왔던 걸까요 여러분 사람을 들어서 바다에 씹어 던지는 건 어떤 면에서는 인신제사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을 죽여가지고 어떤 신의 진노를 잠재우는 건 그건 이방민족들이나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얘기하냐면 선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나가 얘기를 해요 선원들이 우리가 널 좀 죽이면 안 될까? 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지만 내 지은 죄가 있으니 이게 아니라 날 죽여 내 죄 때문이니까 날 죽이면 깨끗하게 정리될 거야 책임 있는 선지자의 모습처럼 얼핏 보이지만 사실은 이 해결책은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해결책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요나가 만약에 죽으면 그럼 니누의 사명은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버리면 그만이지만 하나님의 사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겉으로는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 이거 나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도 다른 한편으로는요 그냥 나 그냥 죽어버릴 거야 나 더이상 살고 싶지 않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죽자 그냥 깔끔하게 더러운 꼴 안 보고 그냥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됐으면 필요한 건 회개기도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인신제자가 아니에요 회개기도예요 회개기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죄입니다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돌이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죄가 없으니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나가 기도했다라는 말은 안 나와요 기도는 누가 하냐 기도는 선원들이에요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지지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제한자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요하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가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거 선원들이에요 요나는 뭐하고 있어요 죽여 죽여 이런 거지 옆에서 날 죽여 그냥 이러고 있고 선원들은 기도하고 있고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죠 믿음은 선원들이 더 있는 것처럼 보여요 기도하면 될 줄로는 선원들이 믿고 있어요 가른 유다도 자기 죄 알았습니다 여러분 가른 유다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회개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 죄 때문인 줄 알았어요 회개 안 하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냥 죽어 더 그냥 뭐 소망이 있다고 뭐 더 좋은 게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힘내세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더 얘기하고 기독교인들이 더 낙망해요 성도들이 더 낙심해요 영향력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 주변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한다고 되겠니 여러분 미국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교회 옆에 술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술집이 혹 시끄럽고 난장판이니까 교회에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몇 달 지나서 그 술집이 망한 거예요 실제로 그랬더니 그 술집에서 법원에 고소를 했대요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망했다고 그래서 법원에서 부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용이 뭡니까 교회가 우리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망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뭘 기도 때문에 망해요 기도한다고 막 이렇게 망할 리가 있습니까 왜 우리한테 책임 전가합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이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술집 주인 믿음 있음 교회 믿음 없음 요나는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4장 3절에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요하여 워낙은데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한 번 더 나오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아예 그냥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자기를 죽여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잖아요 왜 그럴까 요나는 왜 이렇게 그냥 죽기보다 싫어해 하나님 죽기보다 여러분 요나가 죽음을 선택할 정도로 힘겨워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얼마나 싫었으면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을 버리고 이방나라로 도망을 가겠어요 이게 어디 지중해 여행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일반 이스라엘 사람도 자기 땅을 버리고 어디 가면 우리가 루키 보면 나오미가 돌아올 때 얼마나 창피를 당해요 하물며 선지자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버리고 도망가는 건 이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어디 잠깐 여행 갔다 올게 하고 나간 게 아니거든요 그 정도로 요나는 힘들어했다는 거죠 그리고 4장 3절에 보면 그냥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보느니 그냥 내가 죽겠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뭐가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그 부분을 이제 좀 나중에 얘기하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요나가 불순종하면 못 가게 막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왜 꼭 배 타고 가른데 막아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세요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기를 로봇같이 혹은 강아지같이 매 맞아서 돌이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시간들을 주세요 그런데 이걸 악용하죠 우리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더 가요 그러자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키시고 또 제비를 뽑았는데 왜 하필 요나가 걸립니까? 다른 사람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 잘못하고 있다라는 신호를 계속 주시는 거죠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직접 얘기하지는 않으세요 하늘에서 너 죽일 놈아 이러지 않으세요 그냥 폭풍을 일으켜요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라는 것은 그냥 우연인 거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뽑히게 했을 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요나는 나 그냥 죽을 거야 내가 그 니누에 가느니 그냥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되게 화가 나신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깔끔하게 끝내자 라고 죽으려고 뛰어들어갔는데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죽지도 못하게 하시죠 요나의 입장에서는 죽으려고 했을 거예요 요나가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빠져들어가면 고래가 나타나서 나를 딱 받아줄 거야 그렇게 생각은 했겠어요? 요나는 자기를 나를 던지라고 했을 때 아 나를 죽이겠구나 나는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구나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물고기는 그게 고래인지 상은지 모르겠지만 그게 나타날 거라고는 아마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 살 거라고 생각하면 아마 절 던지지만 말아주세요 아마 그럴지도 모르죠 죽지도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죠? 물고기로 요나의 뜻을 막으시고 요나가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운명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운명이세요 하나님이 손에 붙잡혀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간섭하고 지지고 벗고 싸우고 돌이키고 여러분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렇게 자기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네 저는 이 일장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요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만 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도망가면 하나님이 그래 선지자가 너밖에 없냐 너는 포기 그리고 다른 사람 세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뭐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유독 요나에게 집착하시는 거죠? 스토크인가요? 뭐 이렇게 안 한다고 하잖아요 나는 자격 미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포기하고 깔끔하게 훌륭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훌륭한 선지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들어 쓰시라고요 왜 이렇게 나에게 집착해요 하나님 그럴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무섭습니까? 아니면 감사합니까? 처음에는 무섭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이거 뭐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하시나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뭐냐면 너 자격 미달 됐어 넌 땡 다른 사람 쓰면 되지 뭐 사람이 너밖에 없을까봐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자격 미달 될 때가 많고 얼마나 내 감정이 요동치고 얼마나 내 의지라는 것이 그렇게 못 믿을 것입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날 버리시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 있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와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 지을 때마다 버리시면 끝까지 간섭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요날을 끝끝내 하나님의 선지자로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끝까지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나락이 떨어질 때 있어요 포기하고 싶고 우울증 오고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그때 계속 나의 자격 나의 능력을 묵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런 나를 만들어 가시고 이런 나에게 은혜 주시고 결국은 이런 나를 세우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는 거지 나를 보고 힘을 내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묵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묵상하면 망해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훌륭한 엄마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생활 잘하는 저 같으면 얼마나 설교 잘하는 분들이 많고 얼마나 목해 잘하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나는 뭐 하나 나는 뭐 하나 그런 자기감이 들면 그 자기감이 또 꼬리를 물잖아요 그렇죠?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바닥까지 끌고 가잖아요 여기 순자님들 계시면 순자님들 들어보세요 자신감 바닥 칠 때 있잖아요 왜 하나님 이런 나를 순장 세워가지고 그 고생을 하십니까 우리 편하게 삽시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요나 그렇게 도망가면 넌 아웃 새로운 사람 뽑지 뭐 이게 아니라 끝까지 나와 함께 씨름하시는 하나님 마귀는 여러분을 계속 죄짓게 해요 그래서 버티다가 버티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나는 아닌가 봐 이 생각을 들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을 죄짓게 하는 것은 큰 목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개하면 되니까 또 하나님 힘 주실 거니까 그런데 뭐가 어려우시냐면 계속 넘어지다 보면 내가 나한테 포기하게 되어버려요 하나님도 포기하세요 저도 저를 포기하겠습니다 아 답 없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다짐했는데 이번에 또 넘어졌네 뭐 이건 뭐 이제 뭐 갈 때까지 간 거죠 저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그 마음 주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 마음 주는 게 죄를 짓고 짓고 할 때마다 계속 마음 속에 넌 아니잖아 봐 네가 어떻게 되니 이제 포기해 어렵게 선하게 거룩하게 살겠다라는 생각하지 마 그냥 옛날 하던 대로 해 안 될 거야 또 며칠 며칠 버티다가 또 넘어질 거야 요나는 나를 죽이라고 합니다 나를 던지라고 합니다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무릎 꿇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저는 이 인간의 강박함을 봅니다 끝까지 기도 안 하는 거죠 끝까지 분명히 해결책을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뭘 해야 되면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얼마나 강박한지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 전에는 기도 안 해요 누워가지고도요 기도해야 돼 지금 기도해야 돼 그런데 기도 안 해요 웃기죠? 이 아이러니를 아마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를 부르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누워가지고 그거 알면서 그냥 한숨만 내쉬면서 그냥 자요 기도해야 되는데 일어나라는 뜻인데 그러면서 그냥 자 아심에 눈 뜨면 또 어디 어떻게 살지 하루 종일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고 자요 아마 지금 회개 영이 터지는 분 많으실 거예요 결국 언제 기도해요? 거기 뱃속 들어가서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잘못했다고 끝까지 뱃속 내려갈 때까지 인간이 이렇게 강박하더라고요 제가 저를 보니까 그래요 언제 회개하냐 결국은 거기 뱃속 들어갈 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진작에 내가 그럴 걸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에 물고기 뱃속 들어 가기 전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 전에 무릎 꿇는 거고요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이찬수 목섭이 예전에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계하신 적이 있죠 예전에 그거예요 하나님과 기싸움하고요 누가 올냐 내가 올 것 같은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득본 사람이 없어요 인류 역사에 그런데 왜 버티세요 지금 왜 지금 하나님하고 기싸움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가슴에 대목 박을 거야 이러면서 이제 막 버티고 있잖아요 나한테 이러는 걸 보니 하나님 당신도 좀 아파야지 이러면서 하나님과 싸우는 어리석음 결국은 두 손 들고 오는 사람은 우리지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다 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그러니 아예 그 싸움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나스 2장 이제 물에 던지죠 지금 배에서 요나를 던지는 장면인데 다른 그림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뭐 이렇게 요나로 추정이 됩니다 이 그림은 보니까 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하신다라는 상징을 하는 것 같아요 요나를 던져서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배에 던졌더니 이건 약간 좀 만화 같은 그림인데 하여튼 이런 고기의 종류가 뭘까 하여튼 뭐 되게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제일 유력한 게 무슨 스펀고래라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그런 종류의 고래가 있대요 근데 뭐 참고 가봐야 알 부분이고요 자 2장은 그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배 속에서 요나의 기도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내용은 짧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밤낮 사흘을 배 속에 있었던 그 얘기를 인용을 하셔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이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시죠 왜 예수님은 요나의 이 이야기를 하실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봐도 요나서를 읽고 우리가 제일 싸우는 게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흘을 있을 수 있냐 그리고 살아나올 수 있냐 말이 안 되는 거지 이성적으로 말이 돼? 그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 속에 3일 동안 계셨다가 부활하신 이것도 사실 이성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요나의 이 내용이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려운 것처럼 예수님의 그 부활의 내용도 이성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이성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그 얘기를 예수님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어떤 문학이나 비유 하나님이 극적인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없는 내용인데 그렇게 성경에 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사람의 이성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드러내는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그랬든 예수님께서 요나가 사흘을 물고기 배 속에 있었다고 말씀하셨다면 그건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요나의 기도가 쭉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묵상을 큐티를 하시고요 그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또 이런 어떤 기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기도를 참 곰곰이 이렇게 읽어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특징이 어떤 아쉬움이 있냐면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쫓겨났지만 그래도 내가 다시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세요 어떤 부분이 걸리냐면 하나님이 나를 쫓아냈다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쫓아낸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죄 지어가지고 도망가다가 일어난 일이지 하나님이 요나를 이렇게 쫓아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의 주체가 마치 누구인 것처럼 얘기해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기도 보면 2장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기품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한편으로는 지금 요나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데 그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서 내가 이런 일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자기를 바다 쪽에 던진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지금 바다에 던져진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이 이 상황까지 몰아가셨다 고난받는 이유가 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기도인데 자기 중심적인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언뜻언뜻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큐티하시면서 한번 보세요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나 목사님들은 또 여기서 정말 요나가 회개했다 그리고 정말 감사와 어떤 회복의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어떤 표현들에서 여전히 물론 회개하고 니우치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그리고 자기의 정말 죄를 온전히 회개하는 기도가 아니라 뭔가 자기 중심적인 전체 맥락이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해결이 미진한 상태 그러다 보니까 무투로 올라와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하고 대결 구도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요나가 그걸 볼 때 아 이장에서 완전하게 하나님하고 뭔가 해결된 게 아니구나 그렇게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장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복종하겠습니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니우의 회개를 보고 구원을 해주든 안 해주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요나가 그게 화가 날 일입니까? 하나님 뜻이 옳은 건데 근데 엄청 화를 내거든요 그래서 그 미진한 부분은 사장에 가서 하나님이 다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요나의 물고기를 통해서 죽음을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마치 자기 기도로 구원 받은 것처럼 자기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사실은 구원 받으려고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죽으려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요나가 기도하기 전에 사실은 막으신 거잖아요 물에 빠져가지고 죽는다고 기도해서 물고기가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뛰어 물속에 들어가는 요나를 하나님이 살리려고 물고기를 준비하신 걸까요? 그래서 트리니티 보금주의 신학교 구약 교수 오톤란드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냐? 너무 역겨워가지고 토해냈다는 거죠 얘기를 하자면 평소에 기도도 안 하던 요나가 궁지에 몰렸어야 기도하고 또한 그 기도 내용도 너무 간사해서 속이 메스꺼워진 물고기가 토해낸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강의 시간에 얘기를 했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2장을 묵상하면서 주는 메시지는 나중에 이제 4장으로 갔을 때에 요나가 하나님과 싸우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요나가 또 결국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연상시켜요 참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렇게 수용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꼭 요나의 그 모습 속에서 이렇게 연상이 되고 또 그 모습이 우리 속에서도 이렇게 또 사실은 또 드러나는 거죠 모두 원인을 다 내 잘못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자기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 그 원인서를 두는 그런 모습들도 참 우리의 어떤 죄악된 부분들을 얘기하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단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담에게 묻죠 너 왜 이런 일을 했니? 그때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러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은 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뉘앙스를 아시겠어요? 내가 먹기는 먹었지 그런데 원인이 어디 있어요? 당신이 저 여자를 나한테 줘서 저 여자가 없으면 내가 왜 먹었겠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냥 하와가 이러지 않아요 하와가 줘서 먹었으면 이러지 않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얼마나 길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아담이나 요나나 물론 잘못했죠 물론 죄 지었죠 그러나 나만 잘못했냐라는 거죠 하나님도 원인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겨워진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냅니다 이건 옛날 명화에 들어가는 프랑스 국립 박물관에 있는 사진입니다 또 이런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림도 있더라고요 이건 뭐 거의 쏘가리같이 생기기 날 놀래가지고 이제 토해낸 거죠 이런 또 그림도 있고 저도 참 재미있죠 3장에서 이제 물고기가 요나를 다시 이제 토해냅니다 그래서 살아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장 1절에 다시 1장에 써던 것 같이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요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러실 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요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누에로 가니라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부탁하신 것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너는 니누에로 가라 명령이고 두 번째 명령은 뭐예요?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그래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근데 요나의 이상한 행동이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는 보면 1절에서는 요나가 요하의 말씀하신 대로 가잖아요 가는데 요나가 순종해서 니누에 도착하지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니누에는 큰 성이거든요 3일을 걸어야 여기서 저까지 갈 수 있는 아주 큰 규모의 성인데 하루만 외쳐요 보세요 요나의 이상한 행동이 두 가지 3절, 4절, 4절 보면 요나가 말씀대로 일어났죠? 니누에로 갔죠? 니누에는 사흘 동안 그럴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근데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만 외쳐요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 문장만 얘기해요 하루 동안 이게 우리나라 말로도 41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단어잖아요 히브리어로도 다섯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성읍에 가서 요나가 한 건 하루 딱 얘기한 거고 그리고 이 다섯 단어만 얘기한 거예요 니누에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오히려 말은 선지자가 가서 얼마나 해야 될 말이 많겠어요? 근데 이 얘기만 해요 오히려 말은 누구 말이 말이 나오냐면 니누에 왕 말이 두 말이 나와요 니누에 왕 말이 선지자의 말 같아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얘기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니누에 가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런데 내가 내게 명한 바가 뭐냐? 그게 하나님이 전하라고 메시지가 뭘까? 3장에는 안 나와요 3장에는 그냥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전하라 그래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뭐였을까?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망하리라 이 말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전부일까? 아니면 내가 내게 명한 바는 더 있을까? 3장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3장이 안 나오면 원래 내가 명한 바니까 1장에서 명령했잖아요 그래서 1장에 했던 내용이에요 그럼 1장에는 뭐예요? 1장 1절 2절 보면 요하의 말씀이 요나에게 이만이라 너는 일어나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뭘 외치냐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내용을 말하라는 거죠 악한 모습이 지금 상달되었음으로 하나님이 니누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래요 그럼 악함이 상달되었다는 것은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이죠 너는 악독이 상달되었다는 것을 외치라 이것도 전하라고 할 내용이기도 하지만 잘 보면 외쳐라 왜냐하면 너무 악한 것이 너무 가득해졌다는 거죠 이게 배경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 니누에 가서 외치라는 건 뭐냐 야 너네 죄 엄청 많이 지었으니까 이제 심판받아서 죽을 거야 너희 끝!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게 전부였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니누에를 심판하기로 결정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였으면 굳이 왜 요나를 보내요?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그렇죠? 성경에 그런 적이 있잖아요 설명 안 하시거든요 그냥 소동과 고무라는 천사를 보내요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설명 안 해요 그냥 가자마자 이제 그 성에 심판을 내려요 왜냐하면 그 성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요나에게는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요나야 너 니누에 가서 얘기 좀 해 그럴 때는 야 너네 죽는다 그 얘기를 하라는 걸까요? 아니면 너네 지금 엄청 위험한 상태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얘기를 하라는 걸까요? 그렇죠 만약에 멸망이었으면 멸망이었으면 요나를 그렇게 보내가지고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걸 그냥 우리가 생각에 이렇게 유추해 보니까 이럴 거다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나서 멸망시키려고 가서 얘기하라고 그런 거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원한다는 그 말을 하라고 보낸 거냐 원래 하나님이 전하고 메시지지는 뭐냐 4장 2절에 보면 요나가 되게 화를 내면서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니까 요호와께 기도하이르데 내가 고국의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있을 때 이러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 쓰러 도망하여 싸우니 왜냐하면 왜 도망갔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니까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드디어 하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내게 명함 가서 외치라 그랬을 때 뭔지는 모르지만 요나는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드디어 요나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4장 2절은 요나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잖아요 말이 짧아지고요 죄송해요 이럴 줄 알았다고 이럴 거면 보내지 말지 결국 가서 내가 얘기했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줄 거잖아요 하나님 그럴 거면 나를 왜 보냈냐 이 얘기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나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얘기는 뭐예요? 가면 죽는다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죽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까지 얘기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반만 얘기하는 거죠 왜요? 그 꼬리 보기 싫었던 거죠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이유가 너네 니누에 망한다 그 얘기만 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이미 요나는 1장에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처음에 얘기할 때부터 내가 하나님 이럴 줄 알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사상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이럴 시대 수고도 아니하고 네가 재배도 아니한 그 박는 꿀이 하룻밤에 마르니까 그게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속이 쓰려 하는 네가 봐봐 나는 이 성에 내용도 자기가 뭔 짓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가 12만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아끼지 않고 내가 어떻게 귀하게 여기지 않겠니? 너는 네가 키우지도 않은 박넝꿀 죽는다고도 되게 아쉬워하면서 여기는 사람이 몇 명이냐 사람이 근데 그걸 내가 아쉬워하지 않고 있으면 되겠니? 하나님은 이 니누에의 회복을 원하신 거죠 그래서 멸망 선언을 하신 거예요 돌아오라고 겉으로는 멸망이지만 속으로는 회개와 회복을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런 마음들은 성경 다른 곳에도 많이 드러납니다 요엘에 보면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요엘에 말씀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까 요나가 했던 얘기랑 비슷하죠 그리고 또 있어요 예레미야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서 니누에 가서 말하라고 한 게 뭔지 알겠어요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뭐예요? 망한다라는 거예요 너네 이렇게 살면 망한다 그 얘기 전하고 두 번째 회개하면 용서한다라는 거죠 이 내용을 이 내용을 봤을 때 반드시 그 죄를 내가 강구하지 않을 거야 망할 거야 그러나 회개하면 내가 구원한다 그걸 요나에게 말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나는 뭐 했어요? 반만 잘한 거죠 반만 사십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진다 뒤에는 얘기 안 한 거죠 그 얘기 듣고 회개할까 봐 그런데 이 망할 니누에가 그 반만 듣고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니누에가 망할 거라고 얘기만 했는데 그 반만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일어나면 결국 얘네들이 이제 강성해져서 북이스라엘의 심판자가 될 거니까 요나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 흘러가는 거죠 자 요나사 사장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요나가 이제 보면 화가 되게 났어요 사진이 왜 이렇게 뿌였지 화가 되게 나가지고 이제 니누에인데 언덕이 올라가서 박넛골 밑에서 지켜보고 있죠 망하나 안 망하나 이건 다른 그런데 사장이 시작하면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게 앉아있는 게 느긋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지금 열불이 나 있는 거예요 불이 나 있는 거죠 자 봅시다 요하께서 아까 되게 화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1장 1절에 성내고 화냈더니 하나님이 요하께서 이러실 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제 다시 말을 걸어오세요 말을 걸어오면 요나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5절에 보면 말을 안 해요 이 인간이 말을 안 하고 1장에서도 그랬잖아요 말하면 싫어요 그러든지 그냥 아무렇지 짐 싸가지고 다시 쓰러 가버리든지 여기도 보면 옳으냐 그랬는데 또 짐 싸서 나가요 나가서 성업 동쪽에 앉아 거기서 초막을 짓고 그 성업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았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게 또 되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앞에서 하나님 이미 회개하는 걸 보고 심판을 거둔다 라고 결정하셨거든요 그래서 3장은 아름답게 끝나요 그 죄를 이제 그 죄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보고 하나님도 심판하지 않겠다 결정했어요 그러면 심판 안 하는 거잖아요 네 너희는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인간이 뭐해요 올라가가지고 그 성업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망하지 않게 한다고 이미 결정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저 성에 그러고 앉아있는 거죠 도대체 요나는 왜 이러는 걸까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구절이 3장 4절 뒤에 원래 있어야 될 건데 잘못 들어왔다 필사자가 적다가 잘못 옮겨 적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되게 맞거든요 요나가 그 성업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닌 며칠이 돼 40일이 지나면 이내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성업에서 나가서 성업 동쪽에 앉아 거기서 초막 짓고 성업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려고 그늘에 앉았더라 말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딱 아구가 맞으니까 아 이게 원래 3장에 있어야 될 건데 왜냐하면 이상하거든요 3장에서는 하나님이 벌 안하기로 결정했는데 요나는 올라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보려고 앉아있으니까 이게 필사자의 잘못된 어떤 실수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굉장히 반대하고 반항하고 대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거 보고 싶어요 그러고 앉아있는 거죠 왜냐하면 되게 화가 났거든요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엄청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요나가 화를 내는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니누에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모든 것에 뒤에서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3장에서 하나님이 니누의 심판을 번복하셨죠 번복하셨으면 니누의 사람들이 와 이제 심판이 없어졌대 그리고 단시간에 다시 죄를 지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왜 얘기를 하냐면 어떤 분은 요나가 올라가서 기다린 건 그렇게 번복하셨지만 그래서 그 심판 없네 그 이상한 선지자가 잘못 얘기해가지고 있지도 않을 얘기를 괜히 우리가 떨었네 그래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버리면 다시 심판 올 거 아니겠어요? 그걸 기다린 거 아니냐 근데 학자들이 보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요나가 그걸 보려고 사실 그게 금방 일어날 일은 같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보려고 그 위에서 지붕도 없는 초막을 지어놓고 기다렸을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건 뭔가 지금 임시적으로 지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임시적으로 지어놓고 요나가 왜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걸 하냐 바로 하나님께 그가 지금 반항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집에 애들이 아까도 부모 가슴에 대못 받는다고 이거 하면 아빠가 싫어해 그래서 아빠 성질나게 하려고 그거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애들이 엄마 되게 화나게 하려고 자기도 화가 부글부글 나니까 엄마가 이거 하면 싫어해 그러니까 엄마 화나게 하려고 그 싫어하는 말 하고 일부러 그거 싫어하는 줄 알면서 그 말 하고 그런 행동하고 그러면 이제 뚜껑 열리죠 부모가 모르고 하면 용서해 주지만 뻔히 내가 이거 싫어하는데 거짓을 하면 이건 나랑 이제 한번 갈 때까지 가자는 거지요 이쯤 되면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제가 초등학생인데 남자 첫 아이가 제 할머니하고 화투를 이렇게 쳤어요 장난으로 이렇게 집에 굴러다닐 화투가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화투인데 카드 게임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할머니 집에 가서 논을 하고 화투를 치고 집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들어온 거예요 저녁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탁 눕더니 만화책을 피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 화투를 넣어쳤더니 저녁에 만화책 볼 시간이 없네 이러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만약에 이게 진짜 내 속 뒤집어 놓으려고 했던 얘기이면 진짜 그날 초상 나는 거였어요 그나마 어리고 그냥 그냥 웃긴다 말하는 게 좀 웃기네 뭐 이 정도 끝나는 거지 얘가 진짜 아빠가 뭘 싫어하는 줄 알고 하루 종일 화투 치고 들어와가지고 누워가지고 만화책 볼 시간이 없네요 화투 치다 보니 이러고 있으면 그날 이제 우리는 이제 맥살 잡는 거지 지금 요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결정했어요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런데 올라가가지고 그 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요나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요나의 마음이 우리에게 읽혀지는 부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순종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보면 거의 다 해요 일어나 가라 그러면 일어나 가요 그런데 엉뚱한 데 가고 일어나 전해라 그러면 전해요 그런데 다 안 전해요 이게 이제 순종이 얼마나 이 100% 순종이 중요하냐가 우리에게 참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100% 되지 않을 때 얼마나 그게 이렇게 엇갈리고 엇나가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나는 표면적으로는 순종하는 척으로 하지만 사실은 니누에가 망하기를 바랬습니다 다시 한 번 아까 읽었던 4장이죠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 이 말은 뭐예요 지금 4장이잖아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는 몇 장이에요? 1장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1, 2, 3, 4장 5기까지 요나의 생각이 그렇게 안 바뀌었다는 거죠 물론 2장에서 회개하고 뭐 이렇게 뉘우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4장은 이상하게 끝납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이상한 질문으로 아까 하나님이 내가 너 그렇게 박눈꾼 아끼는데 내가 니누에 이 사람 많은 성을 왜 아끼지 않겠니? 귀하게 여기지 않겠니? 하고 끝나요 잘 끝나려면 요나서는 3장에서 끝나면 딱 좋아요 그래서 요나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니누에 얘기했더니 니누에가 죄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제 죄 용서하시고 심판 안 하신다 그게 3장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렇게 끝나면 좋잖아요 해피엔딩이에요 근데 4장은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요나서는 니누에의 좋은 결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나의 반항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요나서가 기승전결이 아니라 기승전 다시 기로 가는 느낌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요나하고 씨름을 다시 시작하시는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요나의 분노에 대해서 요나는 정확히 뭐 때문에 화가 났던 걸까? 여러가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내가 성기는 하나님이 그 뜻이 이렇게 번복되는 거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 하나님이 딱 결정하시면 쭉 가야 되는데 그게 막 이런저런 이유로 번복되면 하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겠어요? 그 사정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때 뭐 하나님이 뜻이라고 와서 얘기했는데 뭐 아무 일도 안 생기네 뭐 하나님 없었구만 괜히 우리가 쫄았네 뭐 얘기로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보기 싫어서 두 번째 자기가 거짓 선지자로 사람들 앞에 남는 게 싫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얘기를 하면 성취가 돼야 참 선지자거든요 얘기를 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거짓이에요 지금 니누의 사람들한테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요나는 거짓 선지자가 된 거죠 그렇게 싫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세 번째 이방인 자체를 싫어했다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죠 왜냐하면 자기가 어쨌든 그 선원들을 살리려고 어쨌든 자기를 죽이라고 그 이방인 선원들이니까 그걸 내준거나 또 이방으로 도망가는 거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이방혐오증이 있어서 니누에 대해서 어떤 반감을 드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네 번째는 뭐예요? 나는 이걸 원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예요 이게 가장 타당한 이유가 되겠죠 나는 니누에가 망하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그걸 누구 뜻을 꺾은 거예요? 내 뜻을 꺾은 거죠 니누에의 회복은 결국은 내 민족의 멸망이거든요 그리고 이 니누에는 내 민족보다 더 악한 민족인데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니누에의 회복을 위해서 선지자인 내가 일해야 돼? 도대체 이게 무슨 일터가 이래? 내가 일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예상했던 답도 어긋나는 것도 화가 나고 그래서 이제 열이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3장에서는 이미 다 끝났어요 이제 니누에의 얘기는 끝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로 요나서 끝 이루지 않고 4장에서 이 불난 요나하고 다시 대화를 시작하시는 거죠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설득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요 니누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요나에게 대해서도 오래 참으세요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요나하고 이렇게 말싸움하고 있겠어요 야 이놈이 자식이 아주 그냥 내가 보자 보자 하니까 내가 나를 뭘로 알고 어디까지 기어올라와 이렇게 꾹 누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박는 꼴 죽이듯이 쑥 말라 죽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세요 반대하고 반응하고 죽여! 날 죽여 그냥 하나님 살고 싶지가 않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죽는 것보다 죽는 것보다 죽는 게 낯싸우니 날 죽여! 죽여! 그래? 그럼 죽이지 뭐 꾹꾹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이 계속 설득해요 말을 거세요 그리고 설득하려고 교보제까지 사용하시죠 박는 꿀 교보제가 뭔지 아시죠? 학교 가면 교육 보조 자료 교보제를 쓰세요 박는 꿀 그래가지고 앉아있는데 밤에 박는 꿀이 싹 자라게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팔레스타인 햇빛이 얼마나 뜨거워요 그런데 갔다 오신 분들은 팔레스타인이 그렇게 더워도 그늘만 가면 시원하대요 건조해서 그래서 딱 시원해가지고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그 벌레 보내서 싹 죽이죠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설득하시고 설명하시는 거죠 네가 수고도 안 한 그 박는 꿀을 그렇게 아끼면서 내가 만든 내 백성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그 민족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쉽게 죽는 걸로 멸망시키는 걸로 하면 되겠니? 그 박는 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보통 박는 꿀 하면 진짜 박는 꿀을 생각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런데 아주까리라고 해요 우리나라 성경에 번역할 때는 박는 꿀인데 우리나라 이제 이 식물은 아주까리인데 약간 좀 이렇게 나무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크면 잎사귀가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햇볕을 가려주니까 아마 제가 상상을 해보면 천막을 쳤는데 갑자기 박는 꿀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뾰옹 타고 올라오더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마 나무가 조금 이렇게 무성하지 않은 그렇죠? 어쨌든 천막을 치려면 뭐 기둥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원턴치 텐트를 가져가진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무 옆에다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잎사귀가 이렇게 햇볕을 가리도록 자라게 하셨다가 그 잎사귀가 다시 뭡니까? 저무는 게 아니고 뭐죠? 시들게 시들게 하지 않으셨을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니? 라고 하면서 요나서는 끝납니다 자 이제 결론 하나님은 왜 요나와 이렇게 상대하시나? 1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직접 말 안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똑같이 하시죠 하나님도 말씀 안 하시고 요나가 한대로 말 안하고 폭풍 일으켜요 그냥 제비 뽑아서 하세요 그리고 4장에서 요나가 말하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도 말하세요 요나가 하는 방식으로 지금 요나와 요나를 설득해 나가시고 대화해 나가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를 아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때문에 말 안 듣는 선지자 한 명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겠어요? 그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이 그 완력으로 능력으로 하시면 되지 그 교보제까지 써가시면서 대화를 하시는 이건 여러분 읽으면서 되게 놀라셔야 돼요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관이 이런 신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어떤 뭔가 이렇게 신과 인간의 대화가 아니라 이 대화 자체는 굉장히 낯선 거예요 말 잘 듣는 자기 종하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 대들고 따지고 화내고 죽여 죽여 하고 있는 그 종하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은 왜 다른 선지자 선택하지 않고 이 사람하고 이렇게 씨름하시나 이 질문이 계속 제 머릿속에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은 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나 여러분이 그 질문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세요 큐티를 하실 때 하나님은 왜 요나 같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나 이렇게 대들고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몰라주는 나를 왜 포기하지 않으실까 두 번째 악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정당한가 요나는 화가 엄청 났던 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민족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럴 수 있다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나 요소와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에 들어가서 아주 잔인하게 또 매몰차게 그 민족들을 정벌해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하나님인가? 그래서 그 민족들을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다 죽여버리는 무자비한 하나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독교를 되게 갈구는 그런 돌 김용옥부터 해서 많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가난 민족들을 징벌하실 때는요 그 죄가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을 정도로 찾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도구삼아 그 민족들을 심판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들어가서 모든 민족들을 다 쓸어버린 게 아니에요 보면 딱 일곱 민족이 그래요 일곱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는 심판하라는 거죠 이걸 모르면 그냥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어떤 그런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나머지는 그냥 다 없애버리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은 니누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니누에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자비는 공평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공평하면 하나님의 심판도 공평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줄 때는 뭐 만가지 그냥 은혜로 찬양을 하다가 내 뜻과 맞지 않을 때는 그렇게 그렇게 안티가 되는 그런 건 뭐가 문제냐면 결국은 이 자기의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니누에 대한 악감증은 교정돼야 돼요 요나가 니누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는 건 자기의 때문이에요 얘네가 우리보다 더 악한데 이거 뭐예요? 내 의이죠 내 의 여러분 우리한테 이 의의가 있습니다 자기의 의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다 틀렸다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알고?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역사를 이끌어가시고 심판하시고 끌어가실 때 하나님이 옳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은 지금 뭐예요? 내 의죠 그런데 내 의의가 얼마나 제한적이고 얼마나 경험적이고 얼마나 한계가 있는 의입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에 큰 실망을 줘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런 하나님을 내가 God is good 하나님이 좋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노래 못하겠는 거죠 그 니누에 들어가지고 우리 착한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요나스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던지는 두 번째 질문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나? 아니면 내 의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이기고 있나? 세 번째 그래서 지금 나는 하나님과 등지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성기는 것처럼 보이고 큐티하고 주일날 예배 안 빠져요 그러나 속으로는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같이 모아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사다리처럼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등지면 빛을 못 봐요 햇빛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햇빛에서 멀어도 햇빛을 향해 그러면 그림자는 내 뒤로 오는 거고 나는 그 빛을 받는 거예요 그 빛이 약할지라도 그러나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등지면 그림자는 항상 내 앞에 있고 빛은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내 영혼의 태양이시라면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건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그건 손해 결국은 계속 내 인생에는 그림자가 질 거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은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마음 상한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실망한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도 앉아 있고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다락방도 나가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 섭섭해서 등지고 있다면 다시 돌이키셔야 돼요 다시 돌이키셔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니누에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영혼이 귀하다라는 걸 얘기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봤습니다 터널이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내용은 이 한 사람이 터널에 갇혀 있죠 살아 있어요 그런데 계속 포기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그러면 스포일러가 되나요? 어떻게까지 얘기해야 되지? 하여튼 이제 뭐 하는데 거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계속 늦어지니까 원래 옆에 다른 터널을 뚫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폭파 작업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 영향할까 봐 그래서 이제 토론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그때 천정산 터널 뚫을 때 그 도룡용 한 마리 때문에 우리가 본 경제적인 손해가 얼마입니까? 지금 이것도 지금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이 죽은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거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그때 오달수 구호대장이 이 얘기를 해요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자꾸 잊으시는 것 같은데 터는 아래에 있는 건 도룡용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걸 자꾸 잊으시는 것 같아요 요나가 박는 꿀이 죽지 않기를 원했다면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죠 그렇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원수가 사람이라는 것을 잊는 것 같아요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이지만 나랑 적대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자꾸 잊으시는 것 같은데 그게 또 영혼이에요 사람이에요 이걸 잊으면 우리 요나 되는 거예요 박는 꿀이 더 귀한 거야 니누에보다 박는 꿀이 더 귀한 거예요 터널에 있는 건 도룡용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세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되실 때가 있죠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죽겠어요 기도 안 하고 싶고 분노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계속 까먹는 모양인데 도룡용이 아니야 거기는 네 앞길을 가로막는 어떤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야 네가 그렇게 싸우고 미워하는 그게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걸 잃으면 우리가 성도가 이걸 잃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있어요 십자가 들고 사람 죽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 귀하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요나서를 읽으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요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평행선을 걷는 요나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나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겉으로만 잘하고 하나님 나 혼자 헌신하고 애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뜻을 따르기를 죽기보다 싫어하고 하나님 사람보다 박는 구를 더 좋아하고 아버지 회개기도 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 속에는 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하나님 내 안에 이 죄가 있습니다 주님 이분이 요나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나가 살아났던 것처럼 닌후에가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리신다라는 걸 믿고 하나님 닌후에도 살리신다면 오늘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살리실까 그렇게 악한 백성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참으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죄에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또 잘못했다고 돌아오면 얼마나 회복시켜주실까 하나님 그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각행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늦은 밤 조심히 돌아가시고 큰 물고기 만나지 마시고 다음 달에 하박국인가? 레위기인가? 하여튼 다음 달 우리 10월달 우리 첫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